그럼 계속 따라오는 중 어떻게 해? 한단아 으악! 무서워 아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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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왜? 마니가 있어. 마니가 있어? 응. 그래서 쭈구리 앉아서 쟤 이러는구나? 자, 엄마 손. 볼 게 더 중요해? 응. 응. 애가 치우고 보면 되지. 이렇게 벌벌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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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를. 오이 물기를 좀 뺏어야 되는데, 안 뺏니? 자. 물기를 좀 뺏어야 되는데, 안 뺏니? 빨리 snort. 물. 물은 dirty.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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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에 그래 보통 녀석의 폭탄을 스 Calling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사오, 불초.. 흘러내려 오이 때문에 그래? 오이 물 안 짜가지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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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맛있는 거 줄게. 그 옷 기부 한 건 산정이 이렇게 됐다고. 카톡 왔다? 몇 개에 물품 잘 받았다고 이런 거. 옷도 넣고 세우는 장난감. 기부 금액 산정은 1, 2주 안에 보내준냐고. 그렇게 하던데. 금액 상정에서 무릎 주는 거야? 아 뭐야? 아 상정으로 그냥 갖다 쓰면 되지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냥 해서 쓰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연말 전에 기부 아 혜택 줄라고? 응 기부 얼마큼 근데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아 이거 쟁이고 있을까 하는 것들도 그냥 팍팍 집어넣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버려지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부되고 장애인 인사를 상처에 도움되고 한다고 하니까 있는 거 다 넣은 거야? 하하하하하하하 다 그냥 막 박스에 다 넣어 놓게 돼 잘 안 쓰는 거 이렇게 하잖아 어 잘 안 쓰는 거 욕스무르니까 하면서 갖고 있는 거 있잖아 내 것도? 하하하하 어 그럼 자기 것도지 그러면 내 것만 있겠어? 내가 못러 가는지는 않은데? 어 자기야 만약에 내가 그걸 알아맞히면 미안하다 사과할게 모를 수도 있겠다 모르는다는 거야 진짜 내 지금 이 고기를 그렇게 했어 응?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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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그거 함박 스테이크야 새우랑 응? 진짜 진짜 맛있는 거야 엄마가 진짜 진짜 열심히 만들었어 응 이거 뭘로 먹어? 응? 어 나 흔들어 먹어 봐 응 네 아쿠 아쿠 대상이야 엄마가 주워줄게 잠깐 아니야 먹었네 하하하 누구야? 또 엄마랑 아빠도 똑같은 거 근데 비주얼이 왜 이러지 되게 맛있어 밥들여요 하하하하하하 아빠 그거 먹어 봐 콩 하하하하 아빠 먹어 봐 음 아빠 떼고 먹어 봐 음 응 응 응 응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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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맛있다 진짜 그치? 괜찮은 거 같아 응 응 응 응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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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흐응 롸 롸 롸 롸 롸 이런 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안 해. 응, 잘 찼네. 응. 이거 감자가 맵네. 왜? 응. 그래서 바로 뱉었어. 이거 먹으면 안 아프다. 응. 이거 먹으면 안 아프대. 이거 먹으면 안 아프다. 맞아. 그러니까 못 봤어. 그래도 안 울었어. 침착하게 했어. 뭘 이러면서. 그치? 잘했어. 이 조금만 와봐. 일 조금만 왔어? 그럼 조금 더 먹자. 응. 조금 더 먹자. 조금만 아파. 조금만 아파. 좀 가까이. 조금만 아파. 됐어? 많이 아파 아니야. 아, 많이 아프진 않고 조금만 할까? 응. 아파? 엄마, 그거 알아주자. 오, 잘 알아? 엄청 대용량이지, 세훈아? 짐승용량이라고 한다. 엄청. 다리가 아파. 뭔 줄 알고 먹고 싶대. 먹고 싶어? 응. 엄마, 이거 다 먹고 만들어줄게. 응. 양파 맛있지? 그거 뭐야? 양파. 응. 그럼? 양파. 양파? 양파? 시합 먹었어? 응. 시합 먹었어. 그거는 깨야, 세훈아. 깨. 깨? 응. 깨? 깨? 응. 그게 깨야, 깨. 씨앗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깨야. 깨야, 먹어. 응, 먹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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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두 개나 먹었네? 응.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두 개? 응. 이거는 오이지? 이거는 감자. 아까 먹었지? 응. 아까 먹었다가 어땠어? 이건 냠냠. 아, 매우! 매우! Wuhan. couldn't eat? 한번 먹어. 한번 먹어. 입에. 엄마 먹어. 입에. 입에. 엄마 먹어, 입에. IFE. 야, 집간이 많이 먹었어. 다음. 대기! 대기! 뭐라고? 대기! 딸기가 먹고 싶었어? 응. 딸기가 먹고 싶었어? 응. 지금 여름이지? 여름에는 딸기가 안나와 추워하는게 겨울이지? 아 추워! 아 추워하면 딸기가 나와 딸기가 먹고 싶었구나 앙냐 이거 먹어? 앙냐 그거 먹어도 돼? 앙냐 주고 싶어? 응 앙냐 밖에 있어 손으로 뺏어줄까? 앙냐는 푹푸로 먹는게 어떤거지 잘 몰라서 앉아봐 엄마가 줄게 앙냐는 맛이 없나봐 맛이 없니 반달아? 깜짝 놀랐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알았어 안할게 안할게 어? 저쪽에 추피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이 있대 엄마 저거 가져올게요 그랬어 추피가 사탕을 집었어 엄마 이거 엄마 아니야 이게 무슨 엄마야 이거는 까까잖아 엄마 이건 까까인데 엄마 엄마 없어졌어 지금 엄마 이거 까까야 추피 진짜 슬퍼식으로 엄마 그게 엄마야? 까까잖아 엄마 까까인데 엄마 자 넘겨보자 아아 자자 추피 어머니께서는 지금 바로 계산대 옆으로 오세요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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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서는 너무 멀리 가면 안되지?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지?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지? 엄마 찾아줘주세요 엄마 찾아줘주세요 엄마 찾아줘주세요 그럴거야? 응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전거 안 읽어? 응 자전거 아니야 왜? 슬퍼? 아 슬퍼 자전거 읽으면 슬퍼? 응 알았어 달걀 읽을까? 이거 안 슬퍼 이건 안 슬프지 맞아 응 이거 슬퍼 엄마야 이거 이래? 너 이거 가위바위보 할 줄 알아? 응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는거야? 가위바위보 그렇게 하는거야? 가위바위보 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이러면 누가 이긴거야? 응? 아빠는 가위 응 세훈이는 보고자 할게요 응 그럼 누가 이긴거야? 응 아빠가 이긴거야 아빠가 이긴거야 응 세훈이 가위가 뭔지 알아? 뭐야 배꼽 배꼽짤이? 배꼽 배꼽 배꼽을 보여줘? 응 아무 때나 보여주는거야 배꼽 배꼽은 아빠랑 엄마가 보여달라고 할 때만 보여주는거야 응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배꼽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응 아빠랑 엄마가 배꼽 보여줘 하면서 배꼽 하는거야 응 응 길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세훈아 배꼽 보여줘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거야 응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할거야? 잘 응 근데 집에서 엄마랑 아빠가 세훈아 배꼽 보여줘 하면 어떻게 할거야? 응 배꼽 보여줘 응 이렇게 하면 돼 응 길가다가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세훈아 배꼽 보여줘 이러면 어떻게 할거야? 그렇게 할거야? 싫다고 표현을 하는거야? 응 배꼽 안 보여줄거야 하는거야? 했어요 빨리 오네 가요 그래도 기다려 medio מנ 어제나 근데 우리 둘 어디가? 음 일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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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뭐 오어? 예 지금 뭐 입었어? 네 뭐 잡았었 모자 썼다고? 응 이런게 응 따로와 괜찮아 다 먹었을때나? 다 먹었을때나? 얼굴이 안보여 빠빠 잘갔다와 약은 저녁에 먹으면 되는데 저녁에 먹을꺼야 가자 세훈아 이거 뭐야? 다 먹었어 너 웃는거야? 웃는거야? 걸어가? 무서워 무서운거 아니야 달팽이 잘가 안녕 달팽이 안 무섭지? 응 달팽이 또 어딨나 찾아볼까? 아니야 세훈아 방금 아빠가 여기다가 달팽이 올렸어 여기 달팽이 기어다닌다 응 달팽이랑 집에 같이 가자 응 달팽이랑 집에 같이 가자 아니야 세훈이 어깨에 있어 달팽이지 달팽이 괜찮아 착해 응 달팽이 빼줘 응 달팽이 안 무서워 아빠 달팽이 안 무서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응 안 먹었어 빨강색 파카 준거 안 먹었어? 응 어딨어 여기 너무 커? 옳지 너무 크대 세훈아 응 잘라달래? 잘라줘? 어 잘라서 달래 더 작게 잘라서 주자 엄마가 자 안 먹었어 그렇게 자르게? 안 돼 반나라 세훈이한테 가 안 먹었어 엄마 이거는 감자인데 지금 딱딱해 세훈이 엄마가 감자랑 소고기 조금만 기다려줘 가지는 쌩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 응 응 나 아무래도 걸렸어? 근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가지 먹고싶으신다면 알겠는데 이거는 엄마가 밥에 넣어줄 거야 응 응 너 요즘에 못 알아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응? 응? 이렇게 하더라? 응 그치? 응 그거 먹을 거야? 응 그거 먹어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논사 지으신 거라서 먹어도 되긴 해 한번 맛이 봐봐 맛이 있나? 없나? 맛 봐봐 응 내가 어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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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었어? 네 아 네 우와 맛있겠다 세훈이 고기 먹는다고 했지? 응 생선 안 먹고 고기 먹는다고 했지? 응 이거 고기 이거 고기 여기 가지 넣었어 생선 먹는다고? 응 말 안 되는 소리야 세훈아 알았지? 네 생선은 없어 이제 아까 전에 세훈이가 생선 안 먹는다고 했잖아 멸치랑 새우 먹어 응 이거 또 생선 아니야 멸치 있다 멸치 세훈이 좋아하는 멸치 네 네 응 생선이야 멸치고 맛있다 맛있다 먹었어요 스테이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 졸려? 이거 먹었고 응 많이 졸려? 이거 먹었고 굿 근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지? 내가 먹었어 두개 없어? 내가 왜 저먹어? 응 넘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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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남았어 두개 남았어? 응 그만 먹을 거야? 응 이제 하나 남았네 간다라 간다라 어떡해 간다라 괜찮아? 세훈아 뭐야 세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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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세훈이 먹어 엄마가 계란 따로 줄게 아니야 세훈아 그거는 간이 돼 있어서 쫌쫓이 하잖아 간다라는 엄마가 세훈아 줄게 안녕하세요 지금 세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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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마는 엄마 나 논류데요 안놔 너 거제 요크차 este hop해 두세 범처 simple 모짜바! 아 내거야! 내거! 아까는 준다며? 응? 그거는 고기 싸먹는 거 아니야? 응 고기 우와 도전 도전? 응 고기 오이구 고기 오이구 매일 오이구 고기 오이구 아빠까지 먹으려 응 아빠 다 먹을게 쌈 싸줘? 응 어떤 거 넣어줄까? 이거 양파도? 멀찌 하나? 아니에요 멀찌 아니야? 바람에 솟아 됐어? 그거 먹을 거야?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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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 묻혔어 아냐 나 입에 묻혔어? 응 마셨어? 응 마셨어 엄마? 너 운동하고 우리 응 저어주세요 응 이거 내 마빵 좋아 좋아 응 아.. 아.. 음~~ 시원한 거 뭐야? 치아 먹자. 나도 하나 더 줄까? 응. 하나 더 줘? 나도 줄게 줘. 그냥 먹어봐. 안의 질질이 있네? 응. 에어컨 우츄 와치와 강아지 웅 효과 으읍 으악 어즈라 워,갓 placed 워,갓ша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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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먹고 싶어? 무슨 주스? 망고 주스? 응. 까위 까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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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위 보.